타키아 마코토 코바야시네 메이드래곤의 캐릭터이다. 성우는 나카무라 유이치이다. 애니메이션으로는 코바야시의 유일한 인간친구로 나온다. 코바야시의 인간친구가 아예 나오질 않기에 유일한 친구로 기록되며 원작에서도 코바야시의 친구로 나오는 캐릭터는 아직 없다. 사실 코바야시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타키아 쪽이다. 애니메이션 1화에서는 술을 권하는데 사실 술을 마시면 메이드 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 또한 코바야시가 남자처럼 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라고도 하는데 원작에서는 코바야시가 소중한 존재로 은근히 표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숨어있는 오타코이며 집안에 한가득 게임과 애니메이션 물품이 있다. 때문에 외적으로는 인기만은 상냥한 미청년이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듯하지만 타키아가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타코의 기질이 발현된다면 바로 안경을 쓰게 되는데 안경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사려가 깊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능력있는 친구 라는 여러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타키아의 능력은 많이 나오지만 원작 76화가 정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싫어하는 드래곤들이 많지만 그 중 파푸닐과 같이 살게 된다. 그리고 파푸닐의 인정을 받는다. 아무래도 함께 산 파푸닐이 타키아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또한 토르도 파푸닐이라고 같이 사는 타키아를 인정하는데 그만큼 타키아의 친화력과 인성은 엄청난 듯하다.